오버니스 택시 초코를 붙여주세요 아 너무 귀엽습니다 제가 하나를 타면 힘차게 꺼주신거에요 손님들에게 하겠습니다 포즈를 찾으실 화면을 봐도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여기서 박맨이 하겠습니다. 내일 여러분께서 자리에 일어난 장 앞에 채워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장을 채우기 전에 아버지 말씀 한마디 드리고 아주 잘 봐서 주식을 좀 다 쓰고 왔습니다. 더욱더 빛나게 또 훌륭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교육을 지어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아주 수단 우리 인테리구에서는 아주 훌륭한 클럽에서 덤베제인하게 되어서 예약하셨고요. 오늘 제가 덤베제인을 할 것보다 제가 왜 이만 쓰고 될까요? 지금의 수단을 반갑습니다. 제가 축제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인테리아 행수 38주년 노동산에 불러 27주년 중인 행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우리 원영석 동료님과 아니면 이런 것입니다. 소여구 대전을 주신 애용 25분 그리고 이 자리를 더욱 빛내주신 주식의 상사가 주신 박할령에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 동남아 배우와 후기첸다연서와 요조사 대회와 무궁한 발전과 고객이신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같이 하기를 기원하라 하면서 위섭으로 법을 하겠습니다. 위하는 섭으로 여러분들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포!